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 일자리는 경제활동은 물론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게 문젠데요. 인생 2막을 사는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. 김희궁 기자입니다. 정성스레 씨를 심고 능숙하게 밭을 가꿉니다. 어르신들의 손길이 분주한 이곳은 춘천 시니어 클럽이 전담하는 농장입니다. 하루 평균 3시간씩 월 30시간.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교대로 근무합니다. 강원 자치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37만 명. 사회적 배려를 넘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수익이 나면 상여도 받을 수 있어 활기가 넘칩니다.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은 어르신들의 일터인 인근 식당에서 식자재로 공급됩니다. 생산부터 유통, 완제품의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이 어르신들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.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만족도 보람도 두 배가 됩니다. 음료 제조가 한창인 카페. 함께 일하는 직원 모두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입니다. 뒤늦게 시작한 새로운 일이지만 열심히 배우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능률도 오릅니다. 이 같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. 어르신 일자리는 경제활동은 물론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. 도내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달 기준 24.4%.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고민이 더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. 주원 뉴스 김희곤입니다.